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일상의 단아한 멋을 더하는 나만의 사시코 자수라는 책입니다. 요시다 구미코 감수, 이은정 온김, 북스토리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권의 자수책을 보았는데요. 자꾸 보다 보니까 자수에 더 빠지는 것 같습니다. 화려함을 자랑하는 자수도 있고요. 꽃자수, 입체자수, 동양화 자수 등도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자수 속에서도 이 사시코 자수는 심플하고 단아하면서도 또 간단하게 배워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시코 자수는 심플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화려하지는 않아도 이런 단순한 패턴이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것도 같습니다. 이 책에는 네모 패턴 사시코 자수, 세모 패턴 동그라미 패턴, 작은 패턴 사시코 자수가 들어가 있고요. 또 사시코 자수의 기본과 실물도안이 실려 있습니다. 사각천의 자수가 놓아져서 멋진 사진과 함께 실려 있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정갈하고 단아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인 그 마음이 느껴져서 소박하면서도 품위가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권의 자수책을 보여드렸는데요. 무료한 일상에 재미있는 변화가 필요하시다면 마음에 더 끌리는 자수책 하나를 골라서 한 번 자수에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예쁜 작품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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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